유튜브 지금부터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 문제 떵게요 개떡이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파인애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난 왜 이거 볼 때마다 스펀지밥 집값죠? 스펀지밥 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가지고 개떡이 형이 그래도 전문적으로 잘 자르거든요 이거 그냥 모자에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 그거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모자 쓰면 그 막 도자기 올려가지고 막 막 걷는거 있잖아요 막 조선시대 여러분들 조선시대 떵애플이에요 아예 떵파이애플 떵파이애플 모자 훗 와 잘자르네 좀 더 잘라야겠구나 와 가즈기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파이프 부추기 와 칭칭하네요 엄청 이야 대박 잘 잘라졌겠덩여 네 잘 자라요 이야 기가 막해 이게 음 어,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고날뻔 있네요 아 가건다들 그거 많이 해요? 음 와.. 대박 잘 자른다 smells 잖아 개떡현 10 fore ig 이럴때 개떨이는 셰프 아니겠습니까? 글쥐? 네 글쥐는 뭐고 또 여러분들 신기한게 방금 떨어졌잖아요 뭔가 있는것처럼 이상해요 느낌이 뭔가 아직도 내 머리에 있는것 같아요 오 왜 그러지 이런 또 이런 현상이 있나봐요 오 뭔가 준심받게돼 아주 내 위에 뭐 있는것처럼 기가 막히네요 그냥 이 끝에는 또 찔기거든요 응 이가 좀 찔기지 떵겟떵떵이 화면이 투명하게 격쳐요? 어떤게요 떵겟떵이 화면이 게떡이 52개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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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손조심해야죠 네 전 근데 손 배워본적이 없어요 전 이제 강따묵다가 배운적이 있어가지고 손 깨민적이 있어가지고 손 깨민적이 있어가지고 즐긴거 먹으면 돼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싱싱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파이애플 포크에다가 딱 집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하지?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가즙이 너무 좋은거 같애 맞지? 최고야 근데 먹어도 돼요 근데 먹어도 됩니다 탱탱합니다 지불 conservation 왜 이렇게 맛있노?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? 이거로 먹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게 내가 잘라주께 찌개가 반갑습니다 일 끝나고 있었어요 저 신 거 잘 먹어요 저 레몬도 잘 먹어요 레몬 살짝 레몬도 잘 먹어요 어우 좋네요 파일리포 볶음밥도 있잖아요 껍질에 버리지 않고 파일리포 구워먹어도 맛있어 입에 쫓긴다는데 잘 먹어야 돼 이빨 쫓겨 과즙이 높네 과즙이 높네 화면이 겹친 거 아 보이네요 저도 신경쓰면 하세요 잘 안보이니까 먹방이 내면에서 하네 이렇게 이렇게 그림자 네 그림자에 이어있으면 되죠요 와 진짜 맛있네 근데 과일은 여러분들 여름에 진짜 날카를 많이 생기니까 바로바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서서 빨리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내 파일리포 다 먹고 놨어 이제 이빨 닦으면 엄청 시련가야지 이빨 치아 치아 어 치아가 엄청 시원해 맛난 걸 잘 사는 거 같아요 맛난 걸 잘 사는 거 같아요 얼마 안 하나? 이거 그렇게 비싸진 않던데 이게 5천 얼마였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파일리포 리얼스 한번 찍어드릴게요 응 찍을게요 맛있어? 오 기와막힌다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렵네 아 아 이빨 아 치아 치아 아 이거 거스린 거 벌써 치아? 어 여러분 아 아 내 거 잘 먹겠다 아우 죄송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다 파인애플 자주 사 먹어야겠다 자주 사 먹어야겠어요 아 네 아 맛있었네요 약 올리지 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이창 한 3000년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진짜 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입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3000년이면 너무 오래 기다리나 이제 2.37년 나도 너무 없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아 나도 없구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때는요 3000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네요 그러게 그전에 다 자 다들 천사가 되지 않을까요 천사가 아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도 3000년동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랜오랫동안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아요 다트 3000년동안 그럼 그만큼 이제 그만큼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다시 태어날게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그럴 세상이 올까요 그럴 세상 뭐죠 당근 진짜 벌써 미국에는 막 하늘 자동차 만들고 있잖아 하늘 자동차 진짜 여러분들 왜 그런 시대 올겁니다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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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싱글 못드시면 드는 파이프트도 안 좋아 여러분들이 은근히 으 저는 약간 싱골 좋아해가지고 넘기는 살 빠지셨냐 물어보네요 살 안 빠졌어요 몸무게를 잘 안 재봐가지고 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태어나면 제 동생 한다고요 수박도 좋죠 시원시원하게 저 원래 8F 좋아했어요 형도 좋아해요 8F 항상 캔으로 많이 사먹었거든요 똥순이도 좋아해서 싱글 많이 좋아해 싱글 반가워요 매일 유튜브 보다가 이게 처음이라 반갑습니다 벌써 치아가 떨떨 떨떨어드림이에요 벌써 어떻게 치아 이제 이 닦을 때 이제 오우 오우 근데요 근데 이렇게 시지도 않고 그냥 좀 단맛나요 그래도 달달하면서 셔요 달달하면서 셔요 달달하면서 셔요 8F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참외보다 더 싸요 아 입을 먼저 헹구시 닦아야 돼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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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입술이 아프다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와 입술 아프다 아이가 아 형 다섯 이제 다섯 개 째 였네 나 여덟 개 째 먹어봤어 여덟개째 많이 더 먹었다 너 입이 떨틀릴만 하면 안았다 너 제가 넓개째 먹고 있어가지고 저 많이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다 와 입술이 따갑네요 자기가 많이 먹으면 안 되구나 많이 먹으면 안 돼 딱 두 개까지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과일 자주 먹어야죠 여름이라서 제가 과일 좀 자주 먹는 거예요 맞죠? 과일 좋죠? 포도도 조만간 먹어야 되는데 시원하니 동생 엄청 잘 먹었다 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치우고 이제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찐덕찐덕하다 손 씻어야 돼 손 씻어야 돼 이건 녹화 끝하고 입술이 너무 따끈따끈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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